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이벤트 공지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15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손편지 이벤트를 한 번 더 열겠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편지 이벤트 했던 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저한테 도착한 모든 편지를 다 읽을 거예요. 영상으로 ASMR로 읽으려고 합니다. 주소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날짜가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착하는 편지 기간을, 날짜를 잘 지켜주셔야만 제가 이게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주소가, 이 주소가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버리면 제가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지난번에 보냈는데 또 보내도 되나요? 뭐 그런 질문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됩니다. 누구든지 그냥 보낼, 편하게 그냥 뭐 내용 상관없어요. 그냥 미니이유님 안녕하세요 이거 한 줄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옆집 언니한테, 동네 언니한테 동네, 누나한테 쓰듯이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제가 지금 팬카페에서 말하기도 되게 오글오글거리는데 팬카페라는 단어 말한다 나 자신이 왜 너무 오글거리는데 아무튼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나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 팬카페에 가보시면은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시청 후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시청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제 ASMR 영상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그냥 작은 이벤트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